태양계에 지구를 제외한 다른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화성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화성이 아닌 목성의 위성, 에우로파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에우로파는 지름이 약 3,100km에 달하는 목성의 대형 위성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태양계에서 지구를 제외한 행성 중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어지고 있는 위성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특별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구와 비교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유로파에는 지구와 마찬가지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합니다. 목성이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유로파의 핵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 때문에 아주 활발한 화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화산 활동 덕분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적절한 온도가 유지되어집니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유로파는 아주 특이한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행성 표면에는 20에서 30km 두께의 얼음층이 존재하고, 그 밑에는 1000km가 넘는 깊이의 바다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인 마리아나 해구의 깊이는 11km가 좀 넘습니다. 정말 엄청난 깊이의 바다로 이루어진 행성이네요. 그렇다면 생물체는 액체 상태의 물과 그 물이 유지될 온도만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지구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과 우주선을 효과적으로 잘 막아냅니다. 바로 지구가 만들어내는 자기장과 오존층 덕분이죠. 온도가 적절하게 유지되어진다고 해도, 자외선과 같은 생명체의 해로운 요소를 막아줄 수가 없다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로파도 자외선을 막아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겐 든든한 20에서 30km 두께의 얼음이 있습니다. 이 두꺼운 얼음층은 목성으로부터 오는 방사선과 우주에서 오는 해로운 요소들을 모두 막아주는 데 충분한 두께입니다. 결론적으로 유로파는 액체 상태의 물이 있을 정도의 적절한 온도, 외부의 위험한 요소들을 막아주는 두꺼운 얼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와 비교해도 생명체에 필요한 요소들을 모두 가지고 있네요. 이러한 조건들을 토대로 생명체의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장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빛이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아마 지구의 심해와 비슷한 환경이 아닐까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의 기술로는 유로파까지 우주선을 날려보내 30km의 두께의 얼음을 뚫을 기술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종종 표면에서 물줄기가 우주공간으로 분출하는 현상이 관측되어집니다. 분출되는 순간 근처를 비행하면서 우주공간으로 분출된 물에서 생명의 근거를 찾는다면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엄청난 발견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잘못된 정보에 대한 지적이나 추가적인 정보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많은 댓글 남겨주세요. 긴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